왜 활동을 안 하는 소민아? 아니 소민 언니 아 근데 오늘 의상 때문에 그런가? 왜 이렇게 소민이 너무 안 돼 보이지? 소민아 내가 이렇게 못 버린 줄 알아요 괜찮아요? 괜찮으세요? 나 좀 오늘 그렇지 칙칙하지? 칙칙하진 않은데 조끼만 벗으면 되는데 왜 안 벗어? 더 없어 보일까봐 아니야 언니 그거 벗으면 완전 조끼를 안 벗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아니에요 저 조끼 때문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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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끼가 왜 그래요? 조끼가 왜 그렇게 벗어? 언니 변녹에 헐라 아니야 아니야 나 충격이야 충격 스파이가 확실해 브레이드 색깔이 민트초코 색깔이야 하늘색이야 하늘색 민트초코 한번 먹고 그거 하나요 여덟 한 번 한 번